가태어난 신생아 시신이 택배로 배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배를 받은 집주인의 30대 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에 조사 중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60살 이모씨 집에 가로세로 20cm 정도 크기의 우체국 택배 상자가 배달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상자를 뜯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아의 씨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씨는 곁에는 아이가 편한 곳에서 쉴 수 있게 잘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신생아 시신이 든 택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택배를 보낸 인물이 집주인 이 씨의 딸 35살 이모씨인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에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이 씨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지난해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생활고로 영아를 사산했는지 살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